제한민국 방송대상 3년 연속 수상 소통과 교감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했고 내 쪽으로도 전의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날씨가 너무 춥다 제발 오바 좀 하지마 솔직히 힘을 줘 그래도 제가 잘 겨눌 거예요 병상일기가 지난주까지 16.8%입니다 한방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전 시청자들을 움직일 수 있는 이석진 PD여야만 합니다 35% 찍읍시다 이만 봐라 간, 간, 간 나하고 보고 상황에서 드라마 주인공처럼 연기하라고?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, 당신들 지렁하자 출연자가 촬영을 거부합니다 정식으로 딜을 하시겠다 마지막으로 촬영 하루만 더 하시죠 저 협박하시는 거죠? 마무리를 하다며 다 합치면 족히 20억은 넘을 겁니다 시청률 35%를 넘긴다는 조건입니다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포장하기 나름이야 기여할 거라면 날싸게 하시죠 살아야 되잖아, 죽을 사람 죽더라도 방송은 말이야, 마약과 같아 한 번 시작하면 도저히 멈출 수 없지 선택은 당신이 한 거야 선택은 당신이 한 거야 선택은 당신이 한 거야 한글자막 by 한효정